리드 오지마 그냥 와 플래시 쓰고 난리 나네 또 신이네 야 넌 뭐했어 26렙 찍었는데 넌 뭐하는 새끼야 아 크레스 버티자 일단 버티자 아 일단 버티자 이거 존나 빡친다 와 야 이 씨발라마 인간적으로 이거는 아 이거 궁킨새끼가 뭐가 되는거 아니냐 솔직히 이거 아 존나 너무하네 야 이거는 야 야 궁킨새끼가 뭐가 되는거 아니야 이거 아 아 이거 너무했다 이거 아 짱나네 야 이거 솔직히 너무했어 야 궁킨새끼 한번 얻어내는거 아니야 어 어 어 나이스 아 아 아 미친새끼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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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이길라고 한타를 나는 빡빡입니다 욕먹어 욕먹어 탑 세명 무조건 욕 탑 세명 나이스 이것도 뺏겼으면 개꿀잼 같아 아 오우 야 대박났다 이거 야 이거 뭐 인생국인데 큐 그렇지 인생한타 4명 차렸고 지뢰했고 나이스 나이스 아 수은장식디 아 아 피즈 짤리고 시작해서 아 제천대성 큐피한장골방 마창타 둘이서 아 여킹중간은 잘 봐줬으면 됐는데 초반에 너무 안토 너무 터져가지고 자 추천 다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제천대성이냐 알겠습니다 인사 후텔 때 피난 내려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